유럽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서 벨기에에서도 AI 비상이 걸렸습니다. 벨기에 농업부는 플랑드르 지방의 한 가정에서 키우는 새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H5N8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유행하는 AI 바이러스로 최근 충남, 서산 등 국내 일부 지역의 야생조류에서도 검출된 바 있습니다. 벨기에 농업부는 과거 몇 달 동안 이웃 나라들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상륙했다며 양계 농가가 감염된 건 아니지만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